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철이라 피부가 좀 거칠어져서 피부관리를 좀 받았습니다. 피부관리라면은? 네, 와인 숙성시켰습니다. 아주 쫀득쫀득해요. 좋아요. 우리 은영이가 일주일 동안 안 보이던데. 사실 저희 오빠가 많이 아파서요. 오, 이런. 오빠 대신 예비군 훈련 받고 왔습니다. 오, 서프라이즈. 예비군 훈련 마치고 오빠 친구들하고 사우나도 갔다 왔어요. 오, 좋아. 아유, 징그러워.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국제적인 콩쿠린,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하기로 했어요. 오, 서프라이즈.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우리 마르티즈부터. 이 곡은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즐겨 연주하던 곡입니다. 오. 텔레토리, 텔레토리. 이제 그만. 친구들, 안녕. 오, 서프라이즈. 오, 서프라이즈. 고급스러워요. 자, 우리 앞장 해볼까요? 아, 저는 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요. 몸에서요? 이번에는 부위별로 다른 개이름을 한번 내보내볼게요. 부위별로 소리가 나요. 연주가 가능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좋아요. 천천히 연주하세요. 자, 우리 은영이 해볼까요? 저는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나게 할 수도 있는 연주입니다. 오, 그런 연주가 있나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아름다워요. 오, 점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오,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주진이야? 방 안 한다고 그랬죠? 3월 3일에. 3월 3일에.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좋습니다. 히어링 하겠어요. 오늘 들어볼 곡목은 영화 분노의 질주 OST로 남자들의 무한 질주 본능을 표현하는 곡이에요. 뮤직 난관에 부딪쳐요 미끄러지는 법은 하지만 결국에 우승하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곡이에요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에 출전하잖아요 전국노래자랑 이 주제가를 저희가 가사를 붙이고 편곡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에버버리 전국 둘, 셋 송해 아저씨와 함께 이번 주는 평남 마산시편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송해 전국노래으로 인정하여 皇 wichtig